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미술 놀이 다다다 양 Peterson 아빵 사용 빵 양 뼈뼈뼈 양말이 날아왔어요 와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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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팅크래! 팅크래! 다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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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다르게 상상하기 양말이 병아리 같아 포민아 이건 뭐 같아? 문어 같아 난 강아지 귀 같은데 나는 양말로 뱀을 만들었어 양말 파세요 양말 파세요 양말 파세요 양말 파세요 양말 파세요 양말 파세요 나 불도 소용없었는데 아주 단단한 얼음인가 빠바바바밤 얼음을 깨는 불 불에 얼음에 갓 얼음에 갓 나 노지게임이다 어른이 파싸 불에 힘 전기입니다 얼음에 힘 발사 미스에 힘 발사 우주에 힘 적다 난 몸을 고 우주에 힘 우주에 힘 우와 양말에 정말 여러 가지 힘이 있네 이제 만들기 하러 갈까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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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득과 유니 운동을 갖고 브랜든 넌 뭐 만들 거야? 뭐 만들 거야? 너는 왜 용을 만들 거야? 하늘에 날고 싶어서 나는 애벌레 만들 거야 왜 애벌레 만들 거야? 애벌레는 꺼불꺼불 다니잖아 그래서 애벌레를 만들 거야 우리 이제 만들어볼까? 그래 좋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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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공을 양말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눈에 묻혀줄 거야 우와! 보민아! 어떻게 공을 넣을 생각을 했어? 애벌레는 뚱뚱하니까 양말 안에다가 공을 집어넣었어 오쩌! 이제 애벌레 집을 먼저 차려요. 와, 보민이 애벌레는 집도 있구나. 좋겠다. 보민아, 그건 뭐야? 애벌레 집을 꾸며주고 있어. 색종이를 잘라서 여기만큼 이렇게 묻혀줄 거야. 잠부 다야 되니까 집이 필요해. 보민이 애벌레는 발이 많아서 어디든 갈 수 있겠다. 내 애벌레는 따뜻한 종갑집에서 겨울을 보내. 이제 브랜든 차례. 브랜든,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컵 속에 양말을 집어넣어서 욕 만들어. 어. 아멘 아멘 꼬리가 길어야지 잘 날 수 있어 날개가 없으면 못 내리니까 날개 붙여줬어. 다 만들었어. 우와. 노랑색 날개는 물의 힘이야. 내 용은 엄청 빠르지 롱. 와, 만들기 다 했다. 보민이의 애벌레랑 브랜든의 용이랑 이제 같이 놀까? 아, 이제 다리 아파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여볼래, 안녕. 안녕. 내가 태워줄까? 그래. 그럼 내 동에 타. 알겠어. 이거, 이걸? 날개를 잡아야지, 날개를. 쭉 더 나은 거야. 오늘 딱 재밌었다. 그치? 응. 따, 따, 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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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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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